매일 말씀 묵상 오늘 10월 28일 11기야 9장 그리고 호세야 1장 10편 119편 73절로부터 96절 그리고 디모델 선서 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삶의 축복이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낮아진다 사라진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죄가 없는 거룩한 것만이 이 땅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죄 없는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의 삶도 역시 세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것이기에 내가 예수를 쫓고 예수 안에 있다라면 나의 삶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 남을 것이다 또 천국이죠 10편 73편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0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곤란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뜻 때문에 그 뜻의 즐거움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 것이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얻어 고난을 이겨내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오늘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을 포기하는 또 어둠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주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 내 욕망 내 야망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온전히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는 나는 죽고 그는 살아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재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또 이루신 일 이루실 일을 분명히 알게 하여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라 역대기 하 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중 하나자를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이스벨과 아합을 치고자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예후 또한 완전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멸하시고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불공정함 불합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뒤에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이겨낼 수 버텨낼 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 호세야 1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야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야에게 말씀하실 때 여와께서 호세야에게 이러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참 호세야에게 참으로 어려운 그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야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만나 임신해서 이스레일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딸을 로후하마라는 딸을 또 낳게 되어집니다 호세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저 어찌 보면은 황당한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계리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계리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무해한 오두르마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라 이스레일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일 비록 호세야가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자 또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상징적인 일을 호세야에게 명언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삶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육신은 나의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 진리에 역행하는 진리에 반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진리에 복종하는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내하며 한 발 한 발 헤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세우실 것이기에 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의 뜻은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뜻은 하나님과 합하여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진리가 있는가 나는 진리를 위하여 사랑하는가 혹시라도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뒤돌아 서서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